오늘은 8월의 첫째 주 토요일이구요 저희는 오늘 히치에 가고 있습니다 뒤에 적어온 파라솔 저희의 파라솔이에요 가면서 아침 먹고 있어요 대도래 뭐가 났어? 코옆에 오소강이야 여기에서는 설사평같은게 나가지고 한동안 뭐 먹어도 자꾸 배앞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쌀죽 계란죽 만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죽이 너무 맛있어 여기 음식이나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했나봐요 잠시 후에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가야겠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맛을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바다에 가면은 여행을 갔다. 바다에 가면은 이동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분다. 장난이 아니라. 바이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사진 찍고 있는 게 여기 프랑스 사람들은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진짜 지금 주변으로 한 엄청나게 많이 지금 몇십, 몇십 명이 저를 막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불하지 않고 만져보였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이 너무 세고 바람이 많이 보듯한 게 안 좋더라고요. 춥더라고요. 춥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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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친구는 계속 가고 있거든요. 춥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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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나는 나는 원래 미어진 않다 나는 미어진 나이 그런데 이 나는 여행을 가지고 왔다 서니에는 달성하다 은 나는 이것을 하는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leich하는것 같은것은 제거예요. 제가 그걸로 빠질 거예요. 정말 맛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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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 소스는 뭐예요? 저는 비니가 이제 다이 비니가 소스는 끝났어요 에는 ibo 이고 이건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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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